아아 아 야 이 자식 그거 뭐야 지하철 보관하면 용수 중 야이씨 와서 대지 못해? 야 이놈 돈 그냥 꺼졌어? 뭐 신체 포기학서 그런거 없어? 이거야? 그래 그거지 뺄잖아 갖고와 손톱을 뽑아줄까? 이빨을 뺄줄까? 보관함 번호 비번 하나 들릴 때마다 이빨 하나씩 어때? 농담이시죠? 당연히 농담이지 인마 니 이빨 뽑아다가 그 어디다 쓰겠냐? 손모가지 하나 잘라야지 어 저게 좋은건데 아 그거 내가 할게 내가 누군지 기억하겠어? 당신? 그래 나야 네가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덕분에 지금 여기에 있어 휴대폰 아직도 안 켜졌어요? 뭐 배터리가 나갔거나 꼼수가 있거나 잡혔거나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덕배 꼭 찾아야 돼요 강사장 이러는 거 처음 보면 어지간히 급한가 뭐구만 날 밝으면 연락 갈 거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요 연락이라니 어디서? 최덕배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경찰이 하든가 아이씨 진작에 영수증 줬으면 좋았잖아 내가 갈게 이제 경찰이 올 거다 결국엔 강세나 때문에 날 잡은 거지? 그래 경찰이 잘 협조하면 정상참작 될 거다 저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 자가 최덕배입니까? 네 하영옥 씨 사기사건과 에밀리장 살인미수로 고발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에밀리예요 연락 주시면 피해자 진술하겠습니다 여기 지갑하고 휴대폰 가시죠 가시다 아파요 아파요 아아 정말로 잡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심인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